서상국방과학연구소에 나가는 업다운 카운터 입니다.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자석 스위치구요. 요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스위치 입니다. 자 그럼 먼저 자석으로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긴 10시, 10시 단위, 그 다음에 시간 단위 이렇게 있죠. 조종하신 다음에 메모리 단자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는데 출발하면은 다운 카운터가 됩니다. 다운 카운터가 되는데요. 다운 카운터를 여기 보시면 이제 불빛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다운 카운터를 안 하시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업다운 카운터 세팅하는게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몸춤에다 놓으시면은 이제 시간이 안가겠죠. 안가고 다시 메모리 위치를 보시려면 여기나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. 여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12시간으로 다시 세팅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업다운 카운터가 있죠. 업다운 이렇게 하시면 여기 불이 꺼지죠. 그럼 이제 업카운트가 됩니다. 업카운트가 되는데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출발해 보이면 업카운트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. 리모컨. 1번이 출발이구요. 2번이 멈춤. 2번이 멈춤입니다. 멈춤. 그 다음에 기억. 기억이 3번.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스타트. 스타트 1번. 그러면 리모컨으로 스타트 스톱 리셋 이렇게 되겠습니다. 무선 리모컨으로도 작동하고 그 다음에 자석 스위치로 근접 스위치로 근처에다 갖다 두시면 작동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상입니다.